0.62% 1분 2초인데 일단은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금 적게 했는데 그래서 이 클리어류를 이 고지것대로 믿기가 조금 그래 뭐야 히든 블럭 있나? 뭐야 뭐야 있네요 어 야야야 나 거북이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유령이 너무 매서운거 아니야 이거 어허 아 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마 어허 이러지마봐 잠깐만 야야 아 나 이거 아 아 아 아 그냥 가 그냥 가 아 거지같은 거지 아 아 점프가 안됐어 어어 어어 그냥 거북이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좀 위에를 그냥 치는건가? 그냥 위로 한번 던져보죠 뭐 나왔냐? 가만히 있는건가? 설마 그렇다고 꽃인가? 그런거였나? 아 아 왜 자꾸 이렇게 돼 꽃이네 아 아 아 아 잠깐만 유령아 이러지마봐 일루와 거기 가만히 있어 제발 아 이거 하필 올라가도 글러가지냐 아유 지나간다 거북이 가지고 와야돼 아 아 아 참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여기 밑에는 왜 있는거지? 밑에 길이 있을거 같긴한데 일단 뭐야 일단 아 뭐야 야 올라가자 좀 설마 다 막아놨나? 아 그런가 없네 뭐야 길이 없잖아 아 여긴 또 안 막아놨네 어 거북이 왜 줬을까요? 이거 이렇게 거북이가 많은데? 어 어? 장난해? 이게 봐봐 이러니까 이게 지금 한 인원이 적어서 클리어률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역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믿을만한 수치가 아니었어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